용융소금이라고 하는거 어떤 소금이냐? 용융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고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열을 가해서 녹여버린다 라는게 용융입니다. 고체가 바로 놓아버리는 것을 용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요. 고체가 액체에 들어가서 녹을 때는 용해라고 부릅니다. 용융하고 용해는 다르죠. 그래서 소금을 용융시켰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금을 물에 집어넣고 녹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금을 열을 가해 가지고 녹인다 라는 거죠. 소금을 열을 가해 가지고 녹이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일부러 소금을 녹이느냐 라는 건데요. 소금 속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사람 몸에 해를 끼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미세플라스틱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소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이 들어있습니다. 과잉의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소는 소금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짜기 때문에 많이 먹기가 어렵다. 소금을 내 몸에 맞는 양으로 챙겨 먹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소금을 적정 양을 먹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거의 적정 양 필요 양을 먹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한게가 뭐냐면 저염식을 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적게 먹고 있구요. 두번째는 너무 짜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못 먹는다 라는 겁니다. 소변을 한 1.5 내지 2리터를 넣는 사람의 경우에는 15g에서 18g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15g에서 18g의 소금을 일반 천일염으로 못 먹습니다. 15g에서 18g의 소금이 소변으로 매일 빠져나갑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0.9% 정도 되게 빠져나가야 제대로 빠져나가는 양이다. 여러분들의 소변의 소변의 염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게 중요한 거죠. 물도 소변으로 1.5에서 2리터가 빠져나가도록 마시는게 정상적인 것이다. 물도 그렇게 마셔야 되는 것처럼 비타민C 소금도 그 양을 먹어줘야 된다. 천일염으로는 그 양을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잉으로 들어있는 염소를 제거를 해서 먹는 소금이 저 용융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Wissenschaft kk i